제이메스 죄일말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잠원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요하가 누구냐 할까 아우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빌립이 가로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질로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새벽에 사람이 편하면 정말 아무도 찾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 구원자도 찾지 않고 안 믿게 되겠구나. 정말 편하면 기도를 못하겠구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이나 핍박을 막아주지 않고 고생하더라도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시는구나. 편하면 편한 체질과 습관이 되어 결국 육도 사망권으로 가게 되고 영도 사망으로 가겠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어릴 때 배고프다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한 것이 그때는 고생됐어도 정말 잘했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편할수록 거기에 빠져 하나님을 믿고 성기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편할수록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편할수록 아무리 메시아 예수님이라도 성기고 사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편한데 뭘 더 원하겠습니까? 편하면 이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의 행실을 겪으시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누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사람이 편하면 편한 환경 가운데 묶여 환각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이미 편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곳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그 사람은 가지를 않습니다. 편하게 사는 자는 편함의 목적을 이미 이뤘기에 그것을 사랑하며 일체되어 살아갑니다. 사람이 편하면 그것을 자기의 영광, 기쁨, 천국, 사랑으로 생각하고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고생되고 귀찮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싫어합니다. 편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주도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도 그러한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난날 삶이 편했을 때는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인생의 고통을 겪고 고생되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공과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다니다 희망을 걸고 모두 섭리사로 왔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만들지 못하면 자기 몸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저마다 편하게 살면 기뻐 좋아서 자기 삶만 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찾지 않고 살아갑니다. 배부르고 편하면 하나님도 주도 찾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섭리 역사를 보면 최고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신앙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주를 찾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굳건해지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도울 자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구원자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주를 믿게 하여 영원히 구원시킵니다. 자기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성령 성자 주가 옆에 계셔도 인사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 못된 인생들이 됩니다. 주를 떠나 사망으로 가는 자도 많고 혹은 환란 때 하나님도 주도 안 도와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주를 안 찾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고로 잘해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사는 것이 편한 삶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주를 믿어도 간절하게 믿고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주어 은혜를 받고 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명자들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고생되어도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결국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창세기 27장 31장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는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와 같이 이러하다 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구원에 신경 쓰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살아야 자기 구원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심을 절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욕기서를 보면 욕도 우스 땅에서 그 시대의 최고로 잘 사는 축복을 받고 살았지만 사탄을 굴복시키려 하나님이 행하셔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며 고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을 이긴 후에는 사탄의 사고를 다 멸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 사탄을 욕이 파멸시켜 사탄 세계가 다시는 그 같은 짓을 후손들에게까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욕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욕이 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서 축복했다. 물질 때문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이 아니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이 변하지 않고 행하여 사탄과 악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성공하였습니다. 이 시대도 사탄과 악인들은 이성사랑으로 흘문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데 사탄과 악인들은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음을 욕같이 인내로 이겨서 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이하를 보면 다잇도 사울왕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겪으며 그 시대에 처참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 왕이 되고 성공했습니다. 다잇은 원수 사울로 인하여 전쟁도 더 겪고 배우면서 담대해졌으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많이 겪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에게 행하심을 겪은 것입니다. 이로써 더욱 확실한 자가 됐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같이 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고생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기도하며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고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며 생각합니다. 어려움만 보면 안되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고생되어도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 시대에 상상도 못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편안하게만 산 자들 중에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편한 날이 없이 살았습니다. 평생 고통과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다 이겼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편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찾고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편한 삶의 길로만 정신과 마음이 빠져 흥분되어 살아갑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면 너무 편하고 좋으니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주도 안 믿습니다. 망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편한 자들은 더 편하려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사람이 너무 문제와 고통을 받으면 괴로워서 왜 하나님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냐 하고 낙심합니다. 이로 인해 극적인 마음까지 갖게 되어 하나님 없다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온 만큼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니 절대로 결국 좋게 해결해 주십니다. 모두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주가 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자신의 일이니 하십니다. 온전히 맡겨야 해 줍니다. 이같이 결국 사미가 다 해 주십니다. 자기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절대로 끝까지 믿고 가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과 뜻을 이루는 역사를 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고 사랑하시며 창세 이후 시대 따라 지금껏 역사를 표우셨습니다. 예수님 때도 보고서 믿고 싶어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주를 보고 싶다 하면 주가 보낸 자를 통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으로 주를 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니 확실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 안 했으면 모두 원시인 삶을 살아갑니다. 고로 신앙의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매달려 알도록 연구하라 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 안 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에이 하나님이 사랑같이 생겼네 하고 인간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한 번 보고서 또 보고 싶어 연구하다 더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매일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구한 결과의 답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말소리로 본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려오고 느껴져 옵니다. 하나님은 대화 조건이 절대 되어야만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새겨 들으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영의 눈이나 그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잘 본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자신의 뜻을 펴시기 때문에 안 보여주셔도 말씀은 꼭 사명자에게 해주십니다. 신약 때 빌립은 보고 믿는 신앙이었던 거로 예수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안 보이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도 사람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말씀이 그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저마다 자기 몸을 쓰고 행하시니 자기 육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상징으로 보는 격입니다. 성령과 주가 행하시면 자기 몸을 통해 성령과 주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도 그럼으로 너희 몸은 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 잊으면 내 입에서 토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며 들어라. 말씀이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말씀을 들어야 시대의 의문이 풀린다. 그래야 환란을 이긴다. 말씀으로 나 하나님과 주도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을 생명시하여라. 아멘